충청북도 드론 촬영 10대 명소 및 영상 충청북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멋진 역사적인 장소들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명소들을 드론으로 촬영하면 더욱 화려하고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10대 명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1. 보은 장미공원 2. 음성용봉산 자연휴양림 3. 진천미륵산 4. 충주두산 위너리조트 5. 제천청풍호수 6. 영동한탄감 7. 괴산해인사 8. 증평송곡마을 9. 증평쌍곡일라인 10. 충주청풍호반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명소들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충청북도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회의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느껴보고 방문객들에게 더욱 많은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으로 담은 충청북도의 명소들을 통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충청북도의 명소들을 통해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욱 다채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 산, 숲 등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멋지답니다. 또한 유서 깊은 문화재와 역사적인 장소들도 드론 영상으로서 새로운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충청북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쌓아보세요. 충청북도의 드론 촬영 명소들은 그 아름다움과 멋진 풍경으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보온 장미공원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유명하며 수많은 장미가 화려한 색상을 자아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음성용봉산 자연휴양림과 진천미륵산은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 두산 위너리조트와 제천 청풍호수 영동 한탄강의 드론 영상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잘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괴산 해인사와 증평, 송공마을, 증평, 쌍곡 일라인과 충주 청풍호반길은 역사적인 명소와 관광지로서 드론 영상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명소들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소개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욱 다채롭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충청북도를 탐험하며 드론 촬영된 명소들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경험을 쌓아보세요. 충청북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